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시험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이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계보수 받는 것밖에 없죠? 자, 금지행인데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입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입니다. 그러나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이고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문방구를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무등록중계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중계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고요.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등록중계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규에 한두 번 중계를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는 행위 욕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중계하는 행위 안되고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통장,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 딱지, 조개딱지, 철금인증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하면 안됩니다. 쌍방 대리하면 안된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등, 투기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설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계 단체 구성은 이 외의자와 공동중계 제안입니다. 왕따시키는 거죠? 공동중계 제안하는 거 안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면 안됩니다. 담합하면 안되죠. 가격담합, 분유회,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담합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요구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9번까지를 위반하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계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계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중계보수 초과에서 받았으면 금지행이네요.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중계보수 초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그 다음에 초과에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천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천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5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어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을 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은 알면서 했으니까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2번은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고요.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부로 하면 금지행위고요. 4번, 또는 중개하는 거 매매를 어부로 하는 거 다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자재 매매를 어부로 하거나 그 다음에 문방구를 운영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부로 하는 것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부로 하는 것만 금지행위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네요. 직접 거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하면 안 되지만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만약 건물주여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니죠? 임대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는데 자기 손님한테 직접 임대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100페이지 4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기역,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사물을 임대하는 행위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언은 분양대행하고 받는 MGM은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것에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거래해도 그건 직접 거래입니다. 판례가 따라서 디것은 금지행위고요. 리얼,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행위입니다. 중개사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7번 문제 금지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1번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고요. 2번 입목, 입목도 중개사물이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고. 3번 어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행위고요. 4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사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5번,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쌍방대리, 쌍방대리만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해설에 적혀 있는 게 바로 우리 칠판에 적혀 있는 것,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우리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문구점을 운영해도 건축자재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행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근데 3번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네요. 직접 거래, 직접 샀네요. 금지행위입니다. 이 직접 거래를, 3번이 정답이고요.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뭡니까? 직접 거래를 하면 살 때는 싸게 샀다가 팔 때는 비싸게 되팔아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척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이 금지행위고요. 4번은 개혁공개사가 자신의 자, 자식이 거제할 주택을 다른 개혁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경우는 직접 거래 아닙니다.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5번에 일방대리도 역시 금지행위 아닙니다. 일방대리, 금지행위 아니다. 자, 다음은 106페이지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5, 6케 연결된 것인데요. 기역, 쌍방대리, 3년에 2천만원,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리언, 맞습니다. 디귿,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X고요. 리얼에 중개 보수 초과에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X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오로지 4번 비밀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비밀누설 한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04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반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계공은 중개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냐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계약서 적어와서 이대로 대서 적어주세요.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러면 대서류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작성해 줬는데, 가짜 임차인, 임대인 이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해먹고 도망간 경우에 계약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즉,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문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중개가 완성된 때 자기가 다 확인한 경우에만 계약서 작성을 해 줘야 된다. 계약공개사는. 2번, 계약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필요적 기대사항이다. 우리 프린트 9번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프린트 9번,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번, 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다. 계약서 5년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고, 안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설령 권장하더라도 의무상이 아니죠. 권장상이니까 따라서 1번 X고요. 2번,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3번,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치수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5번, 분사무소 소속 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가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1번, 틀린 것은 아닌데 1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 2번, 확인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의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밑이라고 해서 X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나 나머지 모든 서식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다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확인설명서에도 계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인데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서식을 봐야 되죠. 4번이 조금 어려운데 4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만약에 중개거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당인 경우에는 국가당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직거래인 경우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 아닌 것은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따라서 미연의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 토지용교액, 시옷, 취득관련 조세의 계략적 사항은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연의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미연의 토지용교액, 그 다음에 시옷,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건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 해보니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보존해야 되는 서류는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 그 다음에 21번 116페이지 21번 문제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필요적기 대상 계속 나오고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적기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필요적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글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현재 정한 게 없습니다. 정했다 하더라도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현재 표준서식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중계약서 다음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3번은 이중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4번은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만약에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이고 그 외의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4절 확인 설명 의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